향제스님께서 원향 원당 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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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십시오 완울화 천취남저분 완울화 천취남저분 완울화 계속해서 선화선생입니다 먼저 통림정계사 종진선임 그리고 사중월로 원산선임 그리고 서루선임 헌화하시겠습니다 정림정계사 종진선임 정림정계사 종진선임 정림정계사 종진선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용탑 보영 스님, 심각의학 학장 모혜 스님, 심각의학원 원장 서봉 스님 문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종모서 소유자입니다. 종모구장 도현스님, 괴구장 만호스님, 정모구장 현선스님, 법구장 부담스님 문화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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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내에 비구암작감원스님들 그리고 말사 주의수님들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내에 비구암작감원스님들 말사 주의수님들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내에 비구암작감원스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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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내에 비구암작 이상 훈화는 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법제이신 정계사 스님의 칭찬으로 회원계가 있겠습니다 정볼신등 해인 종임수자 해운당 월룡 대선사 조언영 꽃차물멀종종 진순부종 천강 비종지용단종 제찾지 이편성심유촌 나열령전폭유소 앙하오 찬양파라빗다신명관 자제구절행신반라빗다시조경 공제공도일체구예사비자신뿌리노 공제공지생수사행신녀뿌야신뿌리노 시사리자신제법 공산불생불별볼물물무종 공중불생무수사행신무환위기 설신의무색 성양미초법무안개 내지 문명진내지 문호사형문호사진무고진물또물무종지영무들 공중불생불리노 설탕위반양하라밍따고 신무가엠가엠가엠가엠구 문호공포알리 전도몽상독경 열발삼세지영 노래 받냐 바라밀다 고등아죽 떨어세며 산불이 보지 않냐 신대명주신무 상주신무 등등 주는게 일체고 진실군 거설 반냐 바라밀다 조죽설 주왈라죄아죄사바 무제사바 아죄아죄 바라죄 바라슴 아죄 무제사바 아죄아죄 바라죄 바라슴 아죄 무제사바 아토 공냥 지어 나 봉깐 나 상가판빠라 봉깐 나 상가판빠라 봉깐 나 상가판빠라 봉도 해앙 지어 노 자그랑 파꽃 상가판빠라 봉도 해 상가판빠라 봉도 해 상가판빠라 봉만 상가판빠라 봉보소 상가판빠라 카운 아름다워 자르르다 봉원 이차 봉 보금바 일체 아등여종생 당생금락국 동경무량 수개꽃 동경무를 또 황매산아 친정불조지신민 조개문중영작인천지안모 불만군서 속한사가 제명대사 보기골 운임을 떼고 스님네는 모든 일어서 주십시오 시방 제불 잘 잠금시저만 속한가 민게 애듐 인게 애듐 인게 애듐 인게 애듐 인게 이상으로 해우당 원흥 대선사 40부대 중에 오늘 조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서울 정안사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이후 악재를 이곳 A차 대적 관계에서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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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